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 눕고 있어 지금 아 잠깐만 뜨거워서 눕고 있어 잘못됐어 마리야 7 9 9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마리아초네요 여기 마리 꼬이 마리아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슬라임을 만들어볼 건데 바로 저희가 지금 앞에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거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진짜 과연 먹을 수 있을 만큼 뭔가 향이 나듯한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이 음식 원래는 토핑 같은 거 넣잖아요 저희는 한번 진짜 약간 젤리하고 약간 이런 거 같고 마시멜로가 넣겠습니다 이건 뭡니까? 위니는 이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먹는 그 토핑이에요? 그쵸 마리아는 초콜릿 진짜 슬라임에 초콜릿을 냈을 때 어떻게 될지 이거 약간 최종병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면 단맛 때문에 먹을 수도 지금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베이팅에서 보통 자 니뉴 그 다음에 또 약간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쉐이빙 폼까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지금 이제 2명씩 2대1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오 로우 딱 개미 니 여기까지 아 근데 우리가 제일 많아. 조금만 더. 여기까지. 저희도 조금 더 넣을까요? 네. 됐어요. 아 됐어요. 됐습니다. 됐어요. 소희님 맨날 만지잖아요. 물 먼저 넣어야 돼. 물. 물을 넣고. 물 넣는 거 맞아요? 네. 물 넣는 거 맞아요. 제가 마리아 친구들 봤어요. 마리아 친구들한테 너무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. 거기서 물. 그리고? 물 주세요. 물. 물. 네. 저희는 이제 액티베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밤으로 해야 됩니다. 조금씩 맞춰줘야 되거든요. 해서 섞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리뉴를 좀 이렇게 누면서 저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오오오. 이게. 오 잘 되고 있는 거죠? 맞는 거 같아요 잘. 아 이거 맨날 만들지만 정말 모르겠네요. 여러분이 정말 정석으로 좀 알려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비율까지. 비율까지. 오오. 오오. 우리 그냥 섞으면 될 거 같아. 지금이 딱 정석?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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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기포가 안 들어가게 돼야 되거든요. 민희는 좀만 더 넣을게요. 섞어요? 네. 섞어주세요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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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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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었는데 비포가 안 생기게 손을 많이 만져줘야 된다고 리뉴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리뉴 조금만 더 넣을게요 오 오 말찌는 약간 그 레시피는 없는 것 같은데 가문 있어요 저희 가문 있어요 저희 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제 리뉴 투어합니다 여기 찍어주세요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자료해주세요 오 안 붙는다 이제 리뉴가 눈으로 손에 안 붙는데 이제 이걸 이제 잘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이제 손에 이렇게 해서 보바랑 여기 잘 만져줘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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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demais 우와 우와 갑니다아 늘어나는 것 갑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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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cking 장난 아니죠? 저희도 완성 했습니다 봐봐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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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희는 한번 쉐이밍폼 한번 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ent 얼마나?한번? 아니 모르겠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저도 이건 안놔 봤거든요 오하하하하하하 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 좋아져요 부드러워져요 아 진짜요? 네 오 냄새! 오 냄새 좋아요 오오오옳번잠ㅋㅋㅋㅋ 우와야 보ιαılı요 이거 뭐야 ㅎㅎㅎㅎㅎ 이거 망하는거 아니에요? 아니아니에요 섞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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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섞인다고요? 네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? 아 잠깐만 이게 손에 붙는게 약간 세지는데? 아 섞이긴 하네 오 냄새 오 색깔이 더 하얘졌어요 여러분 맞다 생크림처럼 다 됐나요 이제? 바쁨 바쁨 오케이 바쁨 바쁨 도전 Andrea 하하 바쁨 오 오 응 슬라임 하는거 아니까스프까 od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소리가 조용히 Hit 소리에요 소리에 민이 한번 만져보세요 토핑 한번 넣어보세요 토핑 토핑 먼저 마시멜로 궁금하다 마시멜로 넣으실 때 어떻게 해야지 이따 잘라놓고 안에 젤리도 있다 맛있겠다 이뿔 너무 이쁜데? 오 색깔봐요 이제 젤리 넣으세요 과일 젤리 여기도 이뿐 한번 뿌려보세요 보통 케이크 할 때 하는거거든요 토핑도 많아서 그것만 넣읍시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되게 달콤한 냄새가 아 이거 어디에 섞을까요? 이제 하나씩? 그냥 섞으면 되는거 아닙니까? 네 갑니다 예쁘게 섞자 오 향이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? 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랑 Swap 와 오에 이야 이 dependent 의 다락 이따 emptiness 저희 이제 리니어가 아 이제 초콜릿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와 아 초콜렛 네 조금만 조금만 왁 오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이 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책재물이 녹고 있어요 지금 녹고 있어요 지금 뜨거운 거 가지고 녹고 있어요 약간 열기가 지금 식으면서 괜찮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지는 게 이게 슬라임이 없어지고 있는 비쥬얼이에요 약간 와 여러분 지금 진짜 약간 초콜릿 처럼 됐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손에 묻는데 제가 리뉴를 넣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열쇠 리뉴 어 진짜 초콜릿 같지 않아요?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괜찮은데요? 나도 나도 우와 우와 초콜릿 냄새 잠깐잠깐만 바풍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우와 우와 아니 이게 순수 리얼 100% 초콜릿 초콜릿 진짜 초콜릿 초콜릿 리얼 순수 대박 네네 알겠어요 뭔가 생크림 위에다 올리는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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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초코 초코에다가 생크림 넣은 것 같아요 우와 그러네 이렇게 우와 이거는요? 우와 이 색깔 봐 너무 이뻐 우와 진짜 초콜릿 같아요 이제 우와 약간 오해할 만한 그게 아니라 진짜 초콜릿 진짜 초콜릿 미니가 토핑 넣고 싶어했으니깐 한번 넣어보세요 하트 하트에 한번 하트 넣고 찹찹찹 오 사랑을 딱 많이 넣어야 돼요 원래 토핑은 예뻐했다 이게 약간 도넛 같은느낌로 나고 나iad 너일레게 우와 하나 우와 우와 진짜 아까 막 이거 성공했습니다 초콜릿ase 소 vez 초콜릿 사실 정말 초콜릿great 다음은 어떤 스라이버 많으면 좋을지 역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와~! 구독과 좋아요! 지금 마을만 봐~!